부평지회에서 1등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은 좀 소개하시는데 제일 크게 드렸던 것 같아요. 다른 지회에 시작한 준비했을 때 찬양어 찬양어 박수 크게 부탁드리고요. 또 상등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1등상은 사랑상이고요. 2등 소망, 3등 믿음상 그 외에 화음, 협동, 부음, 드레스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모두모두 나눠드리도록 하구요. 오늘은 경영보다는 각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찬양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